제 19장 유다왕 여호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왁계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소원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이이다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레일세바에서부터 에브라인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서문에 재판관을 세우되 서문마다 인기하고 재판관들에게 일대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유침도 없으시고 외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냐 혹 율법이나 개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이나마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라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니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제 20장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을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 사바시 여호와의 전 세뜻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지든 즉 들으시고 후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에 안문자손과 모합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오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장애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윗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삭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여 여이엘의 증손이여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네의 아들이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림과 여호사와 노안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냐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실수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길 여호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바시 몸을 굽혀 얼굴을 따게 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한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을 때 여호사바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응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정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문자손과 무학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안문과 무학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주였더라 유다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즉 땅에 엎드려진 신체들 뿐이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바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 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마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고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바스를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겨놓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해 나가리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사바스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바스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기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칠희의 딸이더라 여호사바스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저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바스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그는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다 유다왕 여호사바스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보자 하여 에시온 개밸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서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바스를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서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 8장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간의 불을 당하다가 땅에 쏟으네 불에 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석이 녹악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에 3분의 1이 피하듯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나 세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괴물과 재판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숙이라 물의 3분의 1 쓴 숙이라며 그 물이 쓴 물이라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인이 없고 밤도 크로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일하되 땅의 선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디 이는 세 천사를 불어야 하는 나팔 소리가 남을 수도 있다 제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일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루파벨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려 이르시래 수루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추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기라 하셨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에 날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루파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달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추기야 함도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길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리는 마라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이로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느냐 예수께서 배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한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래도 사람에게 한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래도 한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이래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룡게 판단하라 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런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거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긍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돼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쇄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드린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사모로 그 선지세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위세시로 또 다위시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돼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파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역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파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구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말씀은 당신의 아래 하나님의 나의 도움